안녕하세요. 생물지플레입니다. 오늘은 여기 아기 사모기가 태어났어요. 오늘 이렇게 보이시죠? 지금 엄청 작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멀리서 보면. 잠깐만요. 이게 떨어졌네요. 어 진짜 실제로 보시면 엄청 귀엽고 엄청 작거든요. 엄청 신기해요. 지금 이게 밥을 뭘 줄지 뭐 주죠? 진짜 엄청 작은데 뭐 줄지 생각이 안 나는데. 근데 엄마 사마귀 장랑이는 죽었어요. 근데 새끼 사마귀들이 몇 마리 죽은 애들이 있고 살아있는 애들이 있어요. 근데 아직도 알집이 엄청 많아요. 보시면 여기도 있고. 또 저기도 있고. 이건 알집이고. 엄마 사마귀 죽은. 이렇게 좀 환경이 안 좋습니다. 바꿔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. 여기도 있고. 아무튼 많은데 다 찍지를 못하겠습니다. 근데 너무 귀여워요. 한번 손에 올려볼게요. 진짜 아무 느낌도 안 나는데. 진짜 조그맨. 이렇게 보시면. 손톱보다 작죠? 이거. 요 손가락입니다. 딱 새끼손가락만. 새끼손가락보다 작은데. 어. 진짜. 빨리도 귀여워가네요. 너무 귀여워요. 이번 영상은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은 뭐 엄청. 이거. 아기 사마귀는 사람들이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. 아기 사마귀는. 진짜 적어요. 왜 초점이 안 맞죠? 맞았습니다. 진짜 적어요. 진짜 적어요. 진짜 적어요. 이렇게. 이제. 보이시죠? 잘. 엄청 빨라요. 쬐끄만게. 엄청 빠른게. 신기합니다. 자. 오늘은. 여기서. 끝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꾹꾹. 눌러주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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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